이 납치되는 날 통화한 목록만 알려주세요. 일단 신원 미성의 번호만 보낼게요. 대포폰인 것 같은데 아마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을 겁니다.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. 그 여자가 누구야? 누군지 말해. 당신 비서. 그 여자가 당신을 비행했어. 사진부 찍었고. 거짓말이면 넌 내 손에 죽어. 사실이야. 죽고 싶어? 정말이야.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. 거짓말енти가 자랑스럽네. 그 여자가 PETER 변 cosas. 그 여자가 당신을 비행했어. 그 여자가 extracted 싶은지. 그 여자가 당신을 무너 kali 인간지 말issa. 흔체적으로 살아가 ¿ Rod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도 너와 목적이 같아. 조 회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야. 내 켜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느꼈는데 아니었나? 여기 계셨네요. 대표님 지금 안 계세요. 우리 장미선이 뵈러 온 거예요. 저를요? 이거 좋아하시죠? 고마워요. 아닙니다. 그럼 이현 씨도 만났겠네요? 이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안 나왔다더라고. 많이 아픈가요? 저도 잘 모르겠는데. 제가 이따 퇴근하고 한번 들려볼까 생각 중입니다. 네. 저번에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어요? 아휴, 아닙니다. 원래 남녀문제라는 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잖아요. 세상 살기 참 힘들다. 그죠?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했죠. 알 Documentation에서 압수 BÜNDNIS 3.5L 핷야 감사합니다.